목소리로 먼저 인사드렸었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벌교 꼬박축제 MBC 축하쇼를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일단 올라왔습니다. 조금 있다가 인사 제대로 드리겠지만 먼저 정다희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나운서 김두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 옆에 멋진 댄스를 선보여 주시기 위해서 사실 이 추운 날씨에 두개 좀 저기 뭐야 그 추워보이죠 지금 그죠? 우리 앨리스 무용단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저희 정식으로 오늘 축제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리허설을 할텐데요 뜨거운 박수로 우리 무용단에게 큰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들고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clones을 가계가ника니까 이렇게 멍을 구성어 넋가 평범 volt 초근zan에 잘한다. 2차 신용, 멀쩡, 콩나라, 미칠대! 안녕하세요, 감균비씨 아나운서 김비씨입니다. 네, 여러분, 사회로 같은 저는 전부 다행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조금 이따가 정확히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아시다시피 이번 벌교 꼬막 축제도 광주 MBC를 통해서 전파를 탑니다. 그래서 광주를 비롯한 전남 지역 저녁에 이 모습이 방송이 되니까요. 여러분, 이제 진짜 녹화가 시작되기 전까지 거울 좀 한번 꺼내보시고 얼굴 표정 한번 점검해 보시고 네, 뜨거운 박수로 오늘 축제를 같이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시죠? 네, 이제 곧 시작하겠습니다. 쏙쏙! MC 설칸 됐어요? 진짜.. 여기 잘있습니까? 예, 있어요. 진짜? 인정하고 잘어졌어. 아니, 나 수경 선생님하고 딱 앉아봅시다. 그럼 뭘 놔둬거야지. 옆의 사람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안 보여. 아, 그럼 그러면 안 돼. 뭘 놔둬거야지. 자 여러분 시작 전에 손 한번 꺼내보세요 손 한번 아시죠? 방송 보시면 우루야같은 박수 터지면서 딱 음악 나가면서 춤과 노래가 딱 시작되지 않습니까? 자 그 모습 그대로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셋 둘 하나면 큰 박수 보내주시고 음악 나오고 시작되고 저희 조금 이따 인사드리고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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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